안녕하세요. 숙인아빠입니다. 언뜻 보면 양배추처럼 보이는데요. 얘는 양배추가 아니라 양상추입니다. 요즘이 수확시기인데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 통에 4980원에 구매했습니다. 거의 5천원이네요. 오늘은 양상추 여러가지 효능과 20일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양상추는 국가가의 한해사리 또는 도해사리폴로 원산지는 서아시아와 유럽 남부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결구상추 또는 통상추라고도 합니다. 양배추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양상추는 생으로 먹어도 아삭한 반면 양배추는 아주 가늘게 채 썰지 않는 이상 즐겨서 날로 먹기 힘듭니다. 또 상추보다는 쓴맛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샐러드용으로 재배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해방 이후 미군들이 들어온 후에 군납용으로 재배하면서 널리 퍼졌는데 양상추라는 이름도 서양의 상추라는 뜻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상추 효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상추 효능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양상추는 누가 뭐라 해도 다이어트의 최고인 식품인데요. 양상추는 100g 기준 11칼로리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어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양상추가 포함된 샐러드는 약 104칼로리입니다. 이를 한 개 대용으로 먹는다면 칼로리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1일 권장 칼로리 간 암성은 1800칼로리, 여성은 1500칼로리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한 개만 샐러드로 먹어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부가 늘어지면 안 되겠죠. 양상추는 94에서 95%가 무릴 정도로 수분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피부 속 노폐물 배추를 도와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은 물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변비에 좋습니다. 양상추에는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몸 안에 묵은 변을 제거해주어 변비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양상추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비타민D,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상추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K 성분도 뼈 단백질을 형성하며 소변을 통한 칼슘 손실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K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 개선입니다. 양상추에는 락투신과 락투세린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불면증을 완화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상추에 쓴 맛을 내는 락투세린과 락투신은 최면과 진통효과가 있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어 수면을 촉진해줍니다. 이러한 성분은 양상추의 줄기 부분에 있어서 양상추를 먹을 때 줄기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양상추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눈 건강, 인효작용, 빈혈 예방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양상추 효능이었습니다. 양상추는 여성분들에게 참 좋은 채소네요. 양상추 보관 방법입니다. 보관만 잘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밀봉하기입니다. 양상추가 밀봉되지 않으면 입이 시들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용도에서 5도 사이에 보관하면 20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 씻어야 합니다. 양상추는 물에 닿으면 쉽게 시들해질 수 있는 만큼 먹을 만큼만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상추를 냉냐고 서랍칸에 과일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상추를 빠르게 갈변시키는 길입니다. 과일은 다른 야채들을 숙성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과나 바나나 배와 같이 갈변하는 과일 근처에는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진 않죠? 양상추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상추는 불면증 개선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졸음이 쏟아져 일상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아침이나 낮에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참 좋겠네요. 또한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상추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양상추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양상추와 사과를 갈아 먹으면 다이어트와 피부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맛도 좋으니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